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. 제가 또 하나 정말 기암할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. 전화를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? 전화도 못할 정도면.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 응급치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? 결론은 이래 주거나 이래하나 저래하나 결국 죽어야 된다. 응급한 자는 없다.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? 이제 주변에서 전화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전화하는 건 경증이라서 거부될 거고 전화를 못할 정도면 결국은 죽는 거죠. 중세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마녀사냥을 하는데 물에 던져가지고 빠져나오면 마녀고 못 빠져나오면 사람이에요.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죽는 거죠.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관료가 이렇게 말합니다. 이거 말고도 많죠. 정말로 걱정입니다. 장관,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. 그리고 대통령,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 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킨 게 국가의 제1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의사 탓, 국민 탓, 전 정부 탓, 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. 책임지라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겠습니까? 책임지라고 그 자리 맡기지 않았겠습니까?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. 의료 대란은 이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. 의료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. 의료 개혁의 필요성도 있었습니다.